계실텐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많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최하 1000% 지금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똑같은 날 회원하고 같이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오른쪽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이때 수익률보다 최소 4배 5배 수익이 터지는 종목만 오른쪽에 추천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왼쪽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이 오른쪽에 220단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매수하고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에요. 2015년대에 이 종목을 저희가 6만원에서 전부 다 내다 팔았는데 꼭지 목표가가 이미 한참 오버슈딩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6년 7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제 작전세력들이 다 고점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년 6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주가가 12,000원짜리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000원을 이번에 깼었어요. 그리고 새토막이 난거죠. 자 새토막이 나서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100... 잠시만 기다려 봐. 자 또 달려라하니 닉네임이 NIX30NIK2 맞잖아 인거나 여기 여기 이거 지금 보여? 지금? 이거 너잖아 이거 너잖아 이거 너잖아 이거 너잖아 좀 안 해? 이 이거 우리 여기 어? 이 괜찮은 이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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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네 진짜 잠깐만 이거네 저런 똑같은 놈이 있지 자 지금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이놈 잘라버려야 돼 갔다 하라면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세기를 쳤네 어 그런거 같은데 어 그런거 같은데 아 서로 인사 주고 받았구만 여기 여기 니가 답변을 했네 달려라 하니 달려 저도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이러고서 이거는 뭐야 이거 너는 달려야지 이거 이거 아무튼 쪽지 보냈지? 어.. 저기 확인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이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는 한번은 먹을 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왜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다시 때려 맞고 계속 밀린다 밀리면서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는가 2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9천원인데 제가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진다 라고 말씀 드립니까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4천원을 깨면서 2천원까지 빠질 수 있다 심하게는 2천원 미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2천원 미만으로 빠지면 2천원도 거쳐 주워 먹는 건데 2천원 미만으로 빠진다 이거 그냥 노다지를 긁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요 자 이 종목 제가 다시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구간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내 잠재자산 대비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오면은요 다 손 다 이익절을 치셔야 되요 그러고 나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2천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600% 12,000원 600% 까지 먹을 수 있구요 자 2천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12,000원을 목표로 잡고 1200% 먹을 수 있구요 12,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투자를 하시되 2,000원의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600%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 거의 한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했는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후원금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구요 여기 후원금 안내 제도 자 지금은 100만원 이지만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추천드렸을 때 최하 추천 금액이 천만원 짜리입니다 천만원 천만원 짜리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사업을 제가 안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천프로의 수익에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또 그냥 있는게 아니고 대박 주식 시리즈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웃돈까지 얹어서 매달 6%씩 여러분들이 천프로의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서포트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을 할 때까지 제가 매달 6%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당금을 지불을 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단 몇주라도 단 몇십주라도 사셔서 대박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물을 제가 매달 드리면서 심을 북돋아 드리고 있습니다 북돋아죠? 발음하기도 힘드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는 여태까지 왼쪽에 추천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이제 이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돈벌이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국민기업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사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포스트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포스트의 원문 2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뭐라고 시향 분석을 내렸는가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곧 터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2의 IMF 국가부대의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시향 분석을 해 드리면서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일을 막도록 제가 2주일 전서부터 시향 분석을 자세하게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지금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은요 조심하십시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재수 없으면 감자도 당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인생 폐가 망신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종목마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을 이제 개미들한테 눈탱이 씌워 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게 하는 그런 일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벌어지고 있죠 자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정보입니다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종목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하는 전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죠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주식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자산입니다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에도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금융이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서부터 여기 보시면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전종목에 대한 상장되어 있는 전종목에 대한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 공지창에 보면 잠재자산과 목표가의 상관관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심종목 1900개 꼭지 목표가 보기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요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스퀘어라는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지금 현재 얼마인가 360원입니다 360원 360원인데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 분기별 매달 지금 적자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자산이 급속도로 지금 줄어드는 종목입니다 자 내일 다음달 다다음달은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계속 영업이익이 손실 중이기 때문에 손실 중이기 때문에 다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뭐 그냥 5배 10배씩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점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 종목 사기꾼들한테 지금 사기꾼들 지금 종목 그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은 전부 다 다 사기꾼들만 지천에 깔려 있을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 게시판에 이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 종목 토론실을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글의 상당수 상당수입니다 상당수들은 다 사기꾼들이 여기서 지천에 깔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게시판 들어가 가지고요 기웃기웃 거리셔 봐야 제대로 된 정보 얻어내기 힘들고요 거의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 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치기가 쉽습니까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제가 아까 380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지금 여기 고점이 지금 18,000원 인가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자 여기 고점이 18,000원 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충 만원 이게 뭐 먼 시기가 아닙니다 2년 전이에요 자 이렇게 주가가 5,000원 6,000원에서 작전들이 앉아 가지고 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다 팔아먹은 거야 사기를 치면서 이때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 이거 개판입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그냥 아휴 그래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앉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을 알면 아니 350원 380원 밖에 안 되는 거를 18,000원 만원에 사면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입니까 알고서는 알면 절대 때려 죽어도 못 사죠 어떻게 380원 몇백원 밖에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뭐 10배 20배씩 돈 주고 사는 모르니까 사는 거죠 개미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계속 하락하면서도 개미들한테 물량 또 넘기느냐고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사기꾼들의 지천에 깔려 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전저점 약 600원이네요 600원 자 6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 반동 구간은 아직도 더 올 수 있습니다 왜 또 사기를 쳐야 되니까 사기를 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또 또 넘겨야 되니까 또 사기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드권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기꾼들한테 속아 가지고 달콤한 몇 푼의 수익률에 눈이 멀어 가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물리신 분들 제 동영상 보시면서 이 종목을 빨리빨리 정리하시고요 재수 없다가 몇 푼 먹고 들어갔다가 앉아 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벌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탕진하지 마시라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만원 뭐 9천원 뭐 이 금액에서 산 사람들은 이거 때려주고도 손절 못 쳐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아니 주당 만원짜리 그 다음에 만 오천원 2만원에 주고 사서 지금 천원에 주가를 팔면 열 토막이 넘게 났는데 1억을 샀으면은 지금 오백만원 천만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손절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여러분들 이런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를 대기업 오너가 자기 사제를 털어야 돼요 첫 번째 무조건 재무구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앉아 가지고 내 회사가 망해가는 걸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오너가 앉아 가지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겠는가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확률적으로 자 역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제 이야기의 본질은 이 오너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일단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두 번째 영업이익을 빨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이 종목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방치한다면 잠재자산은 점점 380원 350원 2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주가도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개미들한테 사기치고 물량 떠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서 결국은 50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 주식이란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은요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게 이 기업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입니까 자 들어가서 보시면요 지금 몇 년째 몇 년째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자 5년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이 기업이 무슨 용가리 통뼈가 있지 않는 한 영업이익이 갑자기 5배 10배씩 늘어나서 잠재자산이 호전이 돼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태까지 5년 동안 적자 지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재무 구조를 계산하지 않으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게 뭡니까 첫 번째 감자면 감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상장 폐지 이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재산이 전부다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휴지 조각도 휴지로도 못 써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 돈 번다 이러고서 사기를 치면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 값이 자 아파트 값이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합시다 이 아파트가 이 300원 이 300원짜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300원이라고 제가 잠재재산은 300원이라고 안하고 그냥 3천만원이라고 잡겠습니다 3천만원 자 3천만원에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인데 잠재재산을 10배를 누려 가지고 제가 3천만원이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이 3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3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3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사죠 자 쉬운 얘기로 장재재산이 왜 중요한가 이 회사가 망해서 청산을 했을 때 한 주의 값어치입니다 한 주의 값어치가 300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12,000원 주고 사면 몇 배를 더 주고 사는 겁니까 천원이라고 해도 10배를 더 주고 사는데 3,000%를 더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주식이요 위험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사기꾼들이 계속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사기를 처먹어야 지네들 물량을 정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기업의 대주주 오너가 자기 사제를 털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자 그러면 사세를 털지 않으면 방법이 이제 두 번째죠 증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증자를 해서 결국은 자본을 확충을 해야 돼요 자 모르가든 이 종목은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 호재를 또 뿌리죠 호재를 호재를 뿌리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떵기는 이런 사기 행각에 속아서 전재산을 말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선점을 하시고요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종목은 재무고자가 지금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 몇 푼 얻어먹는데 현혹이 돼서 전재산을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나락으로 빨아트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 투자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단들 현재